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억울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지만 대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혹은요 하나님 나는 십수년 혹은 내 일평생을 믿어왔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된 저 사람을 왜 더 복주십니까? 하고 말이죠. 신앙인으로서의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포기했던 것들이 마치 내가 누려야 마땅하지만 누리지 못한 것들로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우리 청년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MK들 PK들 같은 경우에 자이든 타이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못해본 게 되게 손해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손해보고 살고 이만큼 참고 살았는데 무엇으로 이 수고를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억울함, 분노 등의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아니 억울함, 분노 같은 감정들이야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두려움의 마음은요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사도 베드로가 나오나요?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이전장인 19절 끝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연장선으로서 오늘 20절의 포도원 비유로 가르치고 계신 거죠. 앞섬 19장 후반부에서는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 원했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이 계명들을 잘 지켰으며 잘 지켰으며 또 그 삶을 살아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 하시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심란해져서 그대로 돌아가게 되고 안타깝지만 다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죠. 이어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놀랍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인고 살펴보니 당시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여겨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라는 의아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제자들이 이제는 궁금한 거죠. 이렇게 재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조차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했던 것 같아요. 아 그치 하나님이면 하시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베드로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 영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19장 27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울까?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예수님 저 청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우리의 생업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의 이면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영생이 나의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나 자신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권면하시듯이 이후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열두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또 나를 위하여서 형제와 자매를 버린 자들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되는 게 무슨 뜻일까 의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와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한 연장선으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품꾼들을 찾아다니는 주인의 모습 그리고 품꾼들이 일을 하겠죠. 그 이후에 두 번째 결산의 때의 종들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종들의 반응을 향한 주인의 대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 주인이 포도밭의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 쉽게 얘기하면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러 고용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시간대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른 아침이면 보통 오늘 아침처럼 6시나 7시나 이렇게 될 텐데 두 번째 나갔던 시간이 제 3시래요. 그러면 오후가 될 때까지 오전 시간을 그 사람들만 일을 하게 두신 걸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밤 11시까지 일을 시키는 악덕 사장님이었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본문에 나타난 시간이 유대 시간 기준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른 아침은요. 유대 시간의 시작이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1시 이른 아침은 제 1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지금 우리가 흔히들 아침이라 생각하는 5시에서 6시 사이를 제 1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3시는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리고 6시는 낮 12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럼 제 11시는 몇 시가 될까요? 9시? 몇 시가 될까요?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때도 요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후 6시면은 다들 이제 일단 돌려주고 퇴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품꾼들 무리를 고용을 했는데 처음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들과 이후 시간대에 고용된 일꾼들은 한 가지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은요. 분명하게 자신들이 얼마를 받을지 주인과 이미 상의한 후에 상호간에 동의를 한 후에 일을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시간대에 온 이 품꾼들은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3절로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처럼요. 처음 고용한 우리에게는 내가 분명히 한 대나리온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 온 일꾼들에게는요. 그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보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하게라는 표현이요. 원어 헬라우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상당히 많이 주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정당함, 의로움이라는 뜻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정당하게 너희가 받을 만큼 의롭게 책정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되게 된 5시에 부른받은 품꾼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 7절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요. 언뜻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보수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하게라는 말도 기존 개정개혁은 번역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and whatsoever is right they shall ye receive 라고 번역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시에 온 일꾼들 또한 이른 아침 말고 다른 시간대에 고용된 일꾼들처럼 합당한 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를 받을지 알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다른 이들은요. 주인이 마땅히 줄 줄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일을 했겠죠. 하루 종일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질녘이 되니 주인이 직접 오지는 않았고 청지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별산을 시작하는데 처음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을 주었대요. 그런데 이 한 대나리온이 우리가 한 일꾼의 일삭 일당 정도로 알고 있지만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 3분의 2 대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 받은 거면 이 사람은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제일 늦게 온 사람들도 이만큼 받았다 보니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10절처럼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저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4시간 일했으니까 4배는 더 받아야겠다. 또 처음 한 대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일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비록 내가 한 대나리온으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만큼 자비 있는 주인이라면 나한테 좀 더 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 또한 가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이 기대를 정확히 반박하면서 모두에게 동일한 한 대나리온을 보수로 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절에 나타난 일꾼들의 반응이 11, 12절에 나타난 일꾼들의 반응이 한편으로 봤을 땐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많이 일해놓고 돈을 적게 받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이 고대 근동의 날씨가 아주 더운 날씨예요. 그리고 누구는 해질녘에 1시간 깔짝이라고 한 대나리온 받아가는데 누구는 때약배 밑에서 제일 떠올 시간에 3, 4시간이라고 한 대나리온 받고 심지어 처음 온 사람들은 12시간 내내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원망을 들은 주인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들에게 반문하면서 의문을 표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이 되어있나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처음 한 대나리온을 받은 받기로 약속한 이 사람에게는 그게 그에게 합당한 보수였잖아요. 그가 그 돈으로 만족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한 대나리온이 그가 받아 마땅한 보수였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을 시작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본인이 얼마 받을지 직접 알고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자신을 그 시장에서 고용해서 밭에서 일을 함으로써 또 하루를 살아갈 돈을 벌게 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 또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이른 아침에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다 다른 시간에 왔잖아요. 9시 에오고 12시 에오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부지런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요. 그들이 그만큼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그날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날 일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일을 늦게라도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루치 온전한 품삭은 받지 못하겠죠. 앞선 구절들에서 이 품꾼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뭐였나요? 놀고 서 있는 사람 또 있는 사람 또 쓰는 이가 없는 사람 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이 삭스를 주는 주인이 아니었더라면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일한 만큼의 일당도 아니고 하루치에 풀 일당인 한 대나리온씩이나 받았으니 사실 이들도 은혜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14절의 주인이 분명하게 자신의 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나의 뜻이 단순하게 my will, 나의 의지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우 원어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푸는 나의 자비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한 주인은요 15절에 이 사건의 주체 이 모든 상황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아멘 모든 일꾼들은요 합당한 보수 혹은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늦게 온 자들은요 더 큰 은혜를 입었죠. 먼저 온 자들은요 조금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약속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의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아 다 공평하시구나 구원은 모두에게 공평하구나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만 놓고 봤을 때 포도원의 비유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이 주인이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받아들이기 마음에 어딘가가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어딘가 조금 악덕업주 같고 돈으로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주면 좀 골고루 줄 것이지 다 한 대나리온 누구나 한 대나리온 약속해놓고 12시간 일시키고 누구나 한 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 주고 이런 말씀을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또 우리가 세번여 15절만 똑 떼어놓고 보면요 살짝 비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으로 이거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장님 있으면 바로 이제 SNS 올라가고 소문이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 안에서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시잖아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분과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요 누군가가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자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그 자비가 나의 손해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주체가 되는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죠? 저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손해로 나한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자비가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일꾼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 같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밭에서 그러면 분명히 받을 보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품꾼들이 일하는 도중에 서로 보수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는 몇이 왔니? 나는 몇이 왔다 넌 얼마 받기로 했니? 주인이 그냥 적당히 준다던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나는 한 대나리온 받기로 했어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늦게 온 일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제일 일찍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이라는데 나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주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 일한 만큼 주겠다 정당한 만큼 주겠다 했으니까 아 하루치가 한 대나리온이면 나는 하나보다 모자라겠구나 그런데요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결산에 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적게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걸 보니까 그거를 아 나도 하나씩이나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감사함으로 변한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교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입되다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같은 사실 저 사람 같은도 좀 언어가 순화됐어요 저 인간도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오 천국을 가요 저는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더 잘하지 않았습니까 더 낮게 잘 살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상급 잘 쌓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혹은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이제 구원을 논하는 거예요 제 구원 위에 뭐 하나 더 얹어주시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얹어주시든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시든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선 19장의 베드로의 질문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질문은 동일한 말로 끝납니다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이 상급이 나중에 믿은 자들에게 더 크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앞선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뒤이어서 이 천국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20절 1절로 15절의 품꾼 비율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천국의 구원의 문제나 상급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가 이 세속적인 판단으로 계속해서 교만해질 경우에 나중된 자들보다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아마 일꾼들이 생각해봤을 때 한 대 내리움 받는 자들은요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일찍 와서 일찍 일했으니 저들보다는 많이 받겠지 그리고 그것들로 그 많이 받는다는 우월감에 취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터세를 부렸을 수도 있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우월하다는 생각에 취해 계시진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하늘의 상급을 쌓겠다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억울해 하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그것을 받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에 제자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되는 자의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며 세상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만족하는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며 그 상급을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집중이 우리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 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소식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